하나님의 아버지 일주일간에 산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일날 다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사람들과 만나고 대화는 시간 가운데서 즐겁고 좋았던 성경도 있었고 마음이 속상하고 속상해 하늘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마음으로 행동으로 재질질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생각을 건강하게 변화하고 소중한 어린이브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특별히 성교 키즈 대회랑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으시게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지혜가 되고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어린이브 예배를 위해 수고해주시는 선생님들 칠로생을 맞은 친구들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메스위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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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